지난 13일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열띤 취재 열기로 분주한 이곳에 대박소리 절로 나게 하는 주인공! 오 대박! 브라이언 맥라이트 형님! 2천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기록 16차례의 그래미 노미네이트 뮤지션을 사랑하는 뮤지션 세계적인 R&B 거장 브라이언 맥라이트 그리고 발표한 업무마다 차트 올킬! 한국 최정상 R&B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리더 정엽! 가을밤을 소울 창상의 아모니 브라이언 맥라이트와 정엽의 합동 콘서트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R&B 게 살아있는 레전드! 브라이언! That was awful! 감사합니다! Say hi to your Korean fans, please. Say hi to all of the Korean fans. You have visited Korea a lot of times. A lot of times. What is Korea to you now? My second home. Oh! With the people that I've met here, when I come here, it's not like I'm coming as a guest anymore. I really feel like, you know, with some of the things, other things I have going on, that it's like, it's another home. Oh, don't you like drink soju, 소맥? We do the soju and then we do the wave and we do the soju. You mix beer and soju. That's the big thing. Well, yeah, yeah, that's what we do. Oh, okay. Yeah, awesome. 세계적인 수타 부영님도 소두의 매력에 빠지셨네요. Could you harmonize with anybody? Well... It would be an honor, sir. For you and me. Okay, let's see. Let's see what you got. Let's see where you go. Woo! It was wonderful. It was right there. You were right there with... Yeah, I'm pretty awesome, so... No, I'm... Tonight's performance is going to be really special. Did you meet 정엽? You're going to play together, right? You're going to sing together. Yes. Okay, exactly. 이들의 소울 충만한 콘서트가 펼쳐질 공연장.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정말 많이 오셨네요. One less cry, one less cry. Nothing but all... 에럴이요! 좋아해가지고요. 정엽도 R&B 소울 쪽에 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니까.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놓칠 수 없어 오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타블로 강혜정 부부, 오래전부터 브라이언 맥나이찬이라는 이준기 씨. 감동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우 최다니엘 씨까지. 너무나 좋은 공연 잘 보고 가겠습니다. 정엽에게 브라이언 맥나이찬. 진짜 노래 잘하는 소울, 소울 형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꿈의 이상적인 것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멤버들은 아무 말 없었던가요? 네 뭐 그냥 잘하라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왜요? 긴장 안 했잖아요. 형 어차피 못하니까. 괜찮았지. 한국을 대표하는 감성 보컬 리스트 정엽과 미국의 R&B 레전드. 브라이언 맥나이찬의 합동 공연이 많이 올랐습니다. 분위기 있게 일본 공연의 문을 연 정엽 씨. 폭발적인 고음과 애드립으로 공연장에는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정엽 씨야만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그리고 시작된 브라이언 맥나이찬의 공연, 등장하자마자 섹시한 허리 돌리기로 팬서비스 제대로 보여준 우리 브라이언 맥나이찬. 노래로 관객과 대화하는 여유로운 무대 매너까지. 그리고 이어진 불의의 명곡. 시작된 브라이언 맥나이찬. 기장의 시장은 벅차고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하고 같이 한 무대에 설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브라이언 형님과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형이 이겨주세요. 한국 대표로. 아니 이기고 지는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졸려면. 노래 첫 학생 중에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제 노래와요. 브라이언 맥나이찬 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드디어 정엽 씨가 무대에 오르고 모두가 기다린 천상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는 은롱락으로 여기에서 천연 descortes. 몬아이찬 롱락으로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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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렁스러워. 여기에서 천연 프로님 질 수 없죠? 역시만 돼. 역시 정협 형님 최후입니다 소름소름 아름다운 하모니로 빈 영혼을 남긴 150여 분간의 공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뮤직비디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all, thank you for always being so gracious to me As long as you want me to come back, I will always come back 또 하나의 전설을 남기고 떠난 브라인 맥라잇과 전협 씨 또 만나요